충청북도교육청이 부적절한 사제관계로 인한 성적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관련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3년간 내신 지필평가, 수행평가 성적 일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2, 3학년 과목의 성적이 고르게 향상됐고 다른 학습발달 상황과 생활기록 등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2, 3학년 과목의 성적이 고르게 향상됐습니다.